나의 안녕 아냐 화내지 말고 떨어질까봐 그런거에요 아이고, 화났어. 화났어요. 응, 맛달라고. 아이고, 이제 덩치가 차이가 확 나네. 자, 되나요? 제가 왼쪽이 지금 첫째 공주님, 그 다음에 오른쪽이 둘째 공주님이에요. 첫째 공주님은 엄마에게서 지금 젖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조용하고, 둘째 공주님은 지금 젖을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밥달라고 성화가 달립니다.